안녕하세요. This is my architectur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솔루션 아키텍트 김일호입니다. 오늘은 메가존 클라우드의 이규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WS의 한국 최초 파트너사, 최초 프리미어 파트너사인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플렉스 미디어의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규준입니다. 클라우드 플렉스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시장의 변화를 따르고 리드하기 위해서 미디어 솔루션을 찾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디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상당한 기술적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고객은 미디어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완성도 있는 솔루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더불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또 보완의 이슈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클라우드 플렉스 미디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서비스를 만든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해당하는 클라우드 플렉스 미디어라는 서비스가 가지는 어떤 기능이랄까요? 장점이랄까요?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플렉스 미디어는 S3 웹포스팅을 통해서 관리형 콘솔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업로드나 트랜스 코드, 편성, 분석, 통계 같은 모든 기능을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REST API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비디오 콘텐츠 관련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많은 니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언더스트리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거죠? 네, VOD의 경우는 트랜스 코딩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VOD들을 편성해서 방송하는 편성 라이브, 그리고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실시간 라이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VOD 콘텐츠 같은 경우는 여러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현하셨나요? 네, 우선 AWS의 트랜스 코딩 서비스인 미디어 컨버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정보 조회, 트랜스 코드 준비 과정, 또 트랜스 코드 이후의 소비 콘텐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여러 로직이 있는 여러 가지 람다들을 성격별로 묶어서 스텝 펑션의 워크플로우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워크플로우들을 또 조합해서 더 복잡한 과정을 추상화한 단위로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객은 영상을 아주 간단하게 업로드하기만 하면 파이프라인 내에 있는 모든 복잡한 처리 과정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액션이나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VOD가 있겠지만 실시간 방송에 대한 기능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시간 방송은 사실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혹시 어떻게 구현하셨나요? 네, 실시간 방송의 경우에는 AWS 실시간 비디오 처리 서비스인 미디어 라이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라이브에서는 여러 가지 입력 소스를 지원하는데요. 우선 실시간 라이브의 경우는 RTMP 입력 소스를 활용해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VOD를 편성해서 방송할 수 있는 편성 라이브의 경우에는 Fargate에서 구동되고 있는 서버에서 미디어 라이브 채널의 입력 스케줄을 업데이트해주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주시고 싶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AI 서비스도 접목을 하였는데요. 이미지나 영상을 분석하는 Recognition 서비스를 활용해서 영상에서 레이블, 선정성, 그리고 특정 인물을 자동으로 디텍팅해서 자동 메타데이터 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Transcribe, 그리고 언어 번역 서비스인 Translate를 활용해서 영상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언어의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비디오 컨텐트를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SaaS 서비스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위에서 SaaS 서비스를 구현했을 때 어떤 장점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사용자의 논리적인 격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은 데이터나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안심하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의 가용성, 그리고 사용량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확장성, 그리고 또 비용 최적화 측면에서 AWS가 제공하는 높은 수준 또한 AWS 기반 아키텍처의 훌리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메라존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플렉스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This is my 아키텍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